오늘 의성의 낮 기온이 19.7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성큼 다가오면서 의성 산수유 마을에서도 노란색 꽃마을이 속속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의성 산수유 축제도 개막해 나들이객 맞이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파랗게 싹이 도단한 마늘밭 주위로 나뭇가지마다 노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봄의 전령 산수유꽃입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잔뜩 부풀어오른 산수유 꽃망울에 나들이객의 마음도 덩달아 들뜹니다. 두꺼운 외투는 벗어던지고 가족과 연인들은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곧 터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의성군 사곡면의 산수유 마을에서 내일부터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이 마을에는 조선시대부터 산수유가 심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수령 300년 이상 된 나무만 3만여 그루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가 됐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산수유 개화 시기가 일주일가량 앞당겨졌고 다음 주 중반쯤 산수유 꽃이 만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 기간 마을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과 문학 작품전이 열리고 축제장에 마련된 장터에서는 의성 마늘 등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산수유 꽃은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셔서 힐링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안동 벚꽃축제가 이어지고 4월 말에는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약 5만 송이 튤립과 수선화가 개화해 절정을 이루는 등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봄꽃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